양반 말투기 대사 양반 말투기 대사입니다. 저는 가사농아군대 인흥 보유자로서 지정을 받을 때 양반과 연노를 받았거든요. 양반 대사입니다. 중기는 아들인데 이수자로서 말뚝기 역할을 전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양반 대사는 다 하려고만 싶습니다. 간추리서 하다가 말까 싶네요. 양반 사과진 대사는 처음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놓으면 아들이에요. 다시 이런 제기하고 귀굴갈 녀석들이 은일에 웅피자 하니 봄날이 뜨뜻하니까 낙회 신난 듯이 모두 모여 말자 먹고 장금이고 소자 먹고 풍미고 게자 먹고 소금이고 안성맞춤 깽상치고 풍미는 잔치처럼 떡 치고 술 빗고 그저 양반의 철령 피에서 밤하둥시 둥둥갱쾌 단기, 단기, 다다다, 단기 어라시... 여보 샤이님 오냐 샤이님을 이별한 천간팔련이라 샤이님과 무난이 어떠시오? 오오오오호 누구 오냐 나는 잘 이거뉴와 넘은 내꺼 피난하더냐 여보 샤아님 오냐 샤아님을 찾을라 중탕에 머리가 바탕에 손발 싣고 중탕에 모욕하고 족장을 짓고 망이를 신은 천리강산들 일제주 이거대 삼남의 사진도 포항하 육진포를 두두루 다 찾아 샤아님이여세 화련망망하더이다 단기 단기 다다다 단기 단기 다다다 단기 다다다 단기 다다다 단기 다다다 단기 다다다 단기 동기 참비 골골 몇몇 총촌이 다 찾아다니 그 때는 어느 때냐 떼져온 삼촌이라 나무 나무 가지가지 잎은 벼 정산이 되고 옷은 벼 만발한데 한부는 시기룡이여 달도 차는 기운 나니 인생 일정 충동인데 아니 놀고 못하리라 마는 내 마음대로 잘잘 놀아라 단기 단기 다다다 단기 단기 다다다 다단기 브로시 그까지만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